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언니 나와도 돼? 왜 안 돼? 깜찍이 소다 같지 않아요? 이 머리가? 깜찍이 소다에 꽃단 달팽이 있어 그걸 알아? 깜찍이 소다를? 깜찍이 소다를 알아 잘 나왔다 와... 만족해 아, 여름이야 아니, 여기 모여있는 사람 옷 보여요 계절을 모르겠어 오늘 유튜브 촬영을 하러 왔는데 저는 그 빨간 원피스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, 링크 길게는... 뽀뽀 잘 되네? 아, 지금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눈이 떨린다는 선지 마그네슘 구조가 아니냐면요 오이 틀린 거 같아 틀렸잖아 틀린 거 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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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포토국 촬영을 끝마쳤습니다 와아 오늘 진짜 이때까지 안 해봤던 컨셉 여러가지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상 좋아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네, 집에 왔고 바람도 적당하게 불고 예쁘게 촬영했으니까 많이 확인해주세요 안녕